자 이번에 할 게임은 우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인크래프트 냄새가 나죠 그리고 몬스터볼 마인트 마인크래프트와 포켓몬을 이렇게 섞어서 표절한 게임인 것 같은데 아 일단 표절 게임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이유는 스크린샷 보고 안녕하세요 표절 게임일 걸 예측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일단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별점 4.3짜리 게임이구요 게임이름이 픽소맨 아 여기 안써있죠 픽소맨 배틀크래프트 고 큐브월드였을 겁니다 어 예 그럴거에요 픽소맨 큐브월드 정도로 줄여서 부르죠 픽소맨 큐브월드 픽소맨 배틀크래프트 고 큐브월드 야 제목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도 약간 태그로 해서 데려온 것 같은데 일단은 뉴게임을 한번 해보죠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즐겨보죠 댓글을 읽어보니까 별점이 낮은 이유가 나이도가 높아서 낮대요 그리고 영어라서 잘 모르겠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나이도가 높다는 게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난이도는 음 가자 약간 약간 아까 스크린샷 보니까 의외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되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기에다가 젤트반 하자 저장하자 저장하고 더블에이애스로 하자 그냥 어 이렇게 해서 점프가 이게 점프죠 점프가 있고 몬스터볼이 약간 징그럽게 생겼네요 자 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시점 전환을 하고 아 저렇게 진짜 마인크래프트에다가 왜 저렇게 무섭게 생겼냐 쟤는 자 일단 걸어서도 그냥 점프가 됩니다 점프길 따로 안 눌러도 약간 불편하네요 하기가 아 이거는 뭐죠? 흠 잠깐잠깐만 하아 자 일단 일단은 일단 갑니다 주먹키가 있는데 배틀키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붙으면 배틀이 되는 건가? 어우 너무 흐흐 뭐랄 뭘까 시야쪽에 어어 괜찮게 나오네 부드러워요 되게 움직이는 게 그리고 노래가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노래를 틀겠습니다 잠시만요 노래가 하나도 없네요 중국 게임들 가끔 노래 없더라고 못 틀어 못 틀면 괜찮을라나 오디오 가서 유튜브에서 저작권 허가 된 행복해지는 노래를 들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장가 같은 느낌이겠지만 아 이 정도면은 적당하겠다 아 한 단계만 맞추자 내 목소리가 더 중요해 자 자 해보죠 자 갑시다 자 우선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받은 게 꼬부기처럼 생겼고 부릴 거란 말이죠 레벨 1이고 쟤는 아까 쟤는 게임 아이콘에서 무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벌레를 잡죠 벌레가 잡고 싶지 않지만 레벨업을 해야 되니까 얘가 좀 약해 보이니까 덤벼봐 뭐 어떻게 그냥 저기 몬스터벌을 던져서 싸우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몬스터벌 개수가 있는 거 보니까 뭐죠? 아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아 장난하나 이게 어떻게 싸우는 거야? 아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키를 좀 익혀야겠다 뭔지 모르니까 돌아다녀 보자 아 진짜 마인크래프트랑 똑같은 거 같은데? 마인크래프트 자체를 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땅 파고 들어가면 뭐 몬스터 나오고 그러겠죠? 난 몬스터를 받았는데 이거인가? 아 강구하는 소리가 나오는군요 아 강구 그만 보여줄래? 강구가 이게 초계산도 안 나오는데? 그래 보자 강구가 점점 길어지는 거 같아 얘네 강구를 종류별로 한 세네 개를 본 거 같은데 점점 길어지는 거 같아 나 좀 내보내줄래 이제? 야 무슨 이렇게 마.. 아 뭐야 아 이 게임 이겁니다 아 자 아 뭐 이렇게 만들었어 자 다시 다시 들어갑니다 일단 전투가 되긴 할 거예요 전투가 된다는 말이 있어 근데 이렇게 가보자 그냥 기본으로 가자 가서.. 솔직히 한 20분에서 10분에서 20분 하려고 받은 거긴 한데 좀 봐야되지 않겠을까 어떤 게임인지 잘 까져 같은 거 나온다 아니네? 야 이.. 귀가 좀.. 눈매가 똘망똘망한 게 얘를 쓸 거 같은데 되게 약해 보이죠? 딱 보기에도 아까 개보다 저기 혹시 고양이.. 아 제가 아마 내가 알기로 내가 알기로가 아니라 귀만 봐도 정긴 게 나오네요 어떻게 잡는 거지? 자아 분명히 있을 거야 배틀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를 뭐야 자아 아 일단은 싸워보자 몬스톱으로 싸우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분명 있을 거야 트 보니까 어떤 킬을 작용을 하면은 싸워지거든요? 아 자아 아 왜 이렇게 움직임이 이상하냐 되게 부드러워 어 스으으으으읎 이거를 잠깐만 때려보자 제거를 해서 하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다 시점만 돌리고 왼손으로 다 움직이자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예를 들어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내가 확인할 때까지 레벨 5네 얜 아니야 여기 넣어놓고요 보관해놓고요 하... 자 일단 배틀키가 있을 텐데 되게 세 보인다 얘는 진짜 이 근... 근데 모바일 게임 중에서 거의 톱 레벨로 세 보인다 이렇게 세 보이던 거 오랜만에 본다 내려가 볼까 한 번? 내려가면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끝이 없는데? 끝이 있군요 아 끝이 있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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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섬이었군요 근데 그걸 떠나서 내가 차를 죽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이 안 되니까 세이브 게임 나갑니다 로드 게임 여기서 어떻게 조작을 해놨냐 여기서 어떻게 조작을 해놨냐 뉴게임 일단 전투가 된다는 댓글이 있었기 때문에 전투에서 졌다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전투가 된다는 건데 전투를 하러 가야 돼 다시 나왔죠? 처음에 나왔던 애 가방을 열어서 얘를 어떻게 전투로 보내는 거야? 아 이렇게 보내는 거야? 아 그렇구나 가자 어떻게 싸우면 되는 거야? 자동 전투는 아니지? 이 레벨에 맞는 애랑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 색깔을 보니까 아마 불 같죠? 물이랑 전기는 마감이 됐으니까 리자몽도 있네 리자몽 있니? 야 이거 되게 석유롭게 생겼다 아야 올 수는 있지? 아 도로 들어가 있어 도로 들어가 있어 나올 땐 맘대로지만 들어갈 때 아닌가 본데 하이씨 제거해줄게 올라올 수 있지? 올라올 수 있지? 이것도 못 올라오면 안 된다 한 칸씩 더 제거해줄게 자 됐지? 올라와 가운데로 오라고 가운데로 약간 미묘하게 두꺼워서 안 올라가지는데 이제 상선 같은 거 보지 말고 그냥 싸우라 그러자 어떻게 싸우는 거야 근데? 싸워봐 불편해 너무 불편해 자세 이걸로 하는 거야? 이걸로 하는 거야? 얘가 풀인가? 풀인가요? 풀 냄새가 살짝 나는데 일단은 새로운 게 생겼으니까 약간 교감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감이고 나발이고 좀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이거는 뭔데? 이걸 누르면은 여기 생기는 거야? 아아아아 야 이렇게 되는구나 얘 진짜 마인크래프트네 쟤한테 가보자 승팬 중요하지 않아 싸우는 게 중요하지 아 왜 저렇게 불편하네 진짜 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가까이 가서 아 이렇게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이제? 아 이렇게 피해서?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싸우는 거야? 아 이거는 뭐냐? 아 돌진 점프키가 없어 있어 있어 점프 이게 점프고 아 저저저 회염돌 이건 뭔데 이거 소용돌이는 이건 뭔데 아 아 아 아 풀을 잘하게 하는 기술이야 일단은 이거 못 잃을 것 같죠? 상성 같은 게 없나 보다? 아 너 불편하다 키가 잠깐만 잠깐만 여기다가 C를 두고 여기다 X 저장하고 아 아 아 아 아 내가 밀리는 게 쟤가 미는 거였구나 내 뒤를 뺀 게 아니라 무라 무라 뜨다 무라 뜨다 아 자 너무 이거 저 웃는 얼굴로 백스텝하니까 기분 더럽다 진짜 어 데미 들어간다 꼰나본데? 야 게임 수준이 예사롭지 않은데? 이걸 이기네 아 아 아 아 제발 제발 아 아 아 아 아니 이거 도망하자 야 이거는 이거에 어떻게 뜨는 거냐면은 시간이 안 뜨잖아요? 광고가 나오면은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화면이 전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다시 껐다 키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 한번만 싸워보자 한번만 싸워보고 한을 풀자 광고 광고가 나오고 게임으로 안돌아가는 게임은 또 처음 보네 음 아 다시 아 얜 죽었으니까 광고를 봐야지 나온다고 아 그렇구나 아 그런 뜻이구나 아 뉴게임 이해했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키를 가능하면은 아 마우스를 써야되니까 2R로 하자 2R로 뭐가 됐든 상관없고 두마리 밖에 없나보다 자 다시 가서 소환을 하고 전투를 할 수 있는데 먼저 점프키를 2로 하자 자 2로 하고 이걸 R로 가정합니다 자 나 왜 물속에 있냐 야 뭐야 아 점프가 아예 안되는데 갑자기 여기 몬스터볼은 그러면은 존재 의미가 뭐야 잡은 다음에 쓰는거야 나 붙여보자 내 거리랑 상관없이 싸운다는거 아니야 왜냐 아 이렇게 소환을 한다는…. 피카츄피카츄피카츄 피카츄 아 레벨 5자리야 자 뭐야 왜왜왜왜왜왜왜왜왜 Wet 저 키 뭐였더라? 알알알 알알알알 야!!! ㅋㅋㅋㅋㅋㅋ 그래요 일단 일자리를 만나서 하는 부분 알았으니까 아까 해보니까 잘만 겹질려서 부딪히면 되거든요 박쥐 들어있네요 자 설명 친절하게 나오고 있는데 좋아 날아다니는 거니까 좀 같은 거면은 내가 이길 수 있어 진짜 같은 거면 이길 수 있어 아 야 어딨어 거부했다 이거지 내 전투를 지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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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아 그냥 평타로 잡어 평타로 잡아 평타로 잡아 평타로 잡아가 아니라 이제 왜 이렇게 세네 나 딜이 안 들어갔는데 아예? 이건 뭔데 야 딜이 아예 안 들어가잖아 야 이게 뭐야 야 잠깐만 잠깐만 이게 말이 돼? 야 내 딜이 들어가야지 싸울 거 아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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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어택을 하는 데 있어 뭐가 있는 건가? 너무 저돌쪽이다 쟤 이게 공격이야? 아 잠깐만 공격기가 없어 얘는 아니 씨 눕는 게 공격이야? 아니잖아 어택이 있는 애를 일단 뽑아야 되네 뭔가 스킬 같은 게 있는 거 같은데 랜덤으로 다시 까보자 까봐야 아는 거니까 자세하게 보자 일단은 얘는 일단 전투에 들어가야지 아는 거지 실성능은 그럼 쟤한테 붙어보자 애매하게 지금 낑겨 있는데 얘로 해야돼 뭐 있어 야 쟤는 아니야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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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뭔가 삘이 안 좋아 얘로 해 저 쪽 쪽 흡혈하는 거 어어어 또 이거냐? 아 이거네 얘는 혼란 일단 혼란 아 공격이 있어 공격 있어 공격 있어 공격 있어 공격 있어가 아니라 뭐가 있나본데 여기 지금 노란 게이지가 따로 있는데 얘는 너무 드라이어에서 막 뿌린다 이제 기절을 시키고 기절을 안 해 잠깐만 잠깐만 지금 뭐 게이지가 없거든요? 내 생각에는? 생긴 것 좀 봐 얼반 같은 거 썼는데 아 스턴 걸어 아이씨 답 없어 답 열심히 도망가 열심히 도망가 열심히 도망가 방어도 있어 아 진짜 앵관이 안 해? 이게 방어구나 아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다 넌 방어가 무슨 무한이니? 아 바닥에 한번 뜨네 데미지 이게 방어하고 체력이 무한인가 봐 쟤는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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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ть 안돼 안되 안되 기절 시켜줘 제발 기절시켜 기절 기절 그치! 방어하고 기절하고 있는 이 동안 쪼옹 빨아 쪽? 쌓아 쪽? 그치그 쪼 야 아 내가 잡아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뭐 어쩌라고 아 아! 포켓몬고! 아아! 아 너무 뜬금없어서 몰랐지 그치? 아하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게임이다! 알았어 알았어 눈치채고 말았어 야 얼음 내놔 얘야 얘 괜찮네 하는 거 알았어 이제? 나와 쟤 죽인다 내가 어디 있어 얘 어디 있어? 안 나오는데? 이미 나와 있는 거니 혹시? 아 너가 나와 있다고 대신? 아 다시 꺼낸 다음에 집어넣어줘야 되는구나 그런 기능 없죠 지금 그냥 얘가 내가 따라다니는 거네요 그냥 가자 그래 익숙해졌어 독렙이랑 싸워야 독렙이랑 야 그럼 견적이 안 나와 아 우리 만만하게 생기네 얘 얘 은근히 컬 좋다 다리도 움직이네? 꼴에 잠깐 자자자자 자자작 방어해! 방어 일단 하고 이상 풀 걸었죠? 혼란 걸고 빨라 빨라 쪽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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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빨 빠라빨라 계속 빨아 계속 빨아 계속 빨아 방願い 방건 방어 걸고 홀딩 되어있는 동암 아 도망간다 도망 아 도망가네 저거거 야 어디서 필드 밖으로 나갈라그래 어? 나 절오면 나가지는거야!? 야 이거 좀 더럽네요 다시 다시 부탁 이제 안 놓쳐 그러니까 이게 상태 이상기가 하나 있고 방어 기술이 있고 옛날 아발론 온라인 하듯이 시프리기인가 같은 건 아니고 일단 상태 이상 걸고 쪽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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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고 있는 거니? 쪽빠라 쪽빠라 먼저 포기하지 않고 빠른 쪽이 유리해 그래 약간 지금 셌거든요 쟤?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기절! 그치! 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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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가서 빠라 쪽빠라 쪽빠라 아 야! 반칙이야 인간적으로 이거 딜레이가 있어 그치 아 들어와! 아 아 광고 안 보고 이거 하나? 왜 된 거야? R6개 뭔데? R6개 하면 버전 뭐 레벨업 그런 건가 보다 R6개 레벨3! 아 이렇게 하는 거네 어우 하는 법 알으니까 알아도 좀 노잼이긴 하다 솔직히 말해서 자 갑니다 몬서블 없지만 그냥 때려 죽이겠습니다 경험치를 위해서 기절! 기절! 걸고 일단 일단 못 걸었으니까 디펜스 하면서 빛을 뺍니다 점프해서 빼! 점프해서 한번 상태 이상 먼저 걸면 돼 디펜스 걸고 걸고 막았죠? 걸고 걸고 그치? 지금 쪽빠라 빨고 이겼죠? 이겼죠? 오케이! 레벨업 다 최강의 주볕을 만들겠어 아 되게 적응력 좋지 않습니까? 혀가 막 꼬이는데 적응력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크흐 이걸 이걸 적응해서 하네 기괴하죠? 야 피카츄다 진짜 피카츄다 이건 색깔도 구리구리하지 않아 어 야 지금 폐피를 한 거야? 좋아 잠깐만 기절 걸었어 기절 걸었어 방어 걸고 아냐 아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래! 기절 걸고 쓰러진 지금 쪽 빨아주고 이겼죠? 아 야 어디 피지컬 좀 되는데 디펜스 걸고 쪽 빨고 일이 안 와? 어디서 지금 쪽 빨아 쪽 빨아 내가 약간 더 빨아 내가 약간 더 빨라 내가 약간 더 빨라 아 지금이야 아 기절 기절 각을 본 다음에 아 제발 제발 기절 아 진짜 그렇게 가시겠다? 아 좋아 근데 이거 되게 생각을 하고 맞는 거 같긴 하네요 게임이 지금 굉장히 세졌으니까 여기까지 하죠 되게 재미이 이런 게임이고요 마인크래프트와 마치 마인크래프트와 포켓몬스터를 포켓몬스터를 선거 같은 게임이고 하는 법을 이해했으니까 나름 즐기실 거 같네요 님들 취향에 따라서 바닥을 부수는 기능이 있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바닥을 부수는 기능을 이용해서 가다놓고 때려죽으면 되겠구나 야 그렇네 아이키였나? 그래 봐봐요 그래 함정을 설치해서 잡는거지 아크 아크처럼 집어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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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가 몬스터브를 이렇게 포켓몬고 형식으로 던져서 잡는 거네요 그 점이랑 나름대로 되게 슥 가서 중국 게임인 거 같죠?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게 다 도전정식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 가서 엄청나게 고퀄리티로 진짜 포켓몬으로 나왔는데 재미있을 수도 있잖아요 조작도 되게 편해지고 내가 지금 F레이어로 돌려서 시점전환하는게 너무 불편해서 그렇지 핸드폰으로 하면은 나름 즐길지도 몰라요 그니까 뭐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쯤 해보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픽소몬 배틀 크래프트 고 큐브월드라는 게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